대한민국 하늘은 잠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수호자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쉽게 탄생하지 않는다. 각 분야의 체계적인 훈련, 한계를 뛰어넘는 실전 훈련을 위해 비로소 강한 공군이 태어납니다. 어디서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공군 끊임없는 훈련으로 실전 감각을 높이는 공군 언제라도 완벽한 출동 준비를 갖춘 공군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힘이 이들로부터 나옵니다. 적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감시와 추적 적에게 한순간의 기회도 주지 않는 신속한 출격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응징 하늘을 지배해 승리를 부르는 우리는 연합합동전장을 주도하며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한다. 모두가 하늘을 보며 꿈을 키울 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힘을 키웁니다.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꿈과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며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공군이 여기 있다.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며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공군이 여기 있다.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공군 국토 에 resid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